저희가 아까 박스 때문에 제대로 본판을 못 깔아드렸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제가... 아 그럼요. 괜찮겠습니까? 자 음악 한번 줘보세요. 아 아까 춤출 때 박스 안에는 점수였던 거 아니야. 이렇게 꾸가 넘치는 라인. 정작 보내야 될 사람을 못 보내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이 룰 때문에 하지 못해도 많을 테고 보여주지 못해도 기도 많을 텐데 자, it's 성지 타임입니다. 본인의 끼를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 4월달의 타이틀곡 먼저 장난 아닌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난 아닌데 지금 내 눈에 좋아한 데 써져 있는데 난 뜯길래 지금 내 눈에 좋아한 데 써져 있는데 아 차도 틀려. 네 파트 하면 되잖아요. 아 죄송합니다. 그 다음 파트가 제 파트인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너무 멀리 걸렸습니다. 남의까지 말고 네 파트예요. 네 파트예요. 알겠습니다. 너 계속 깨매하게 매하게 매하게 웃으며 넘길 거야 그렇게 그렇게 너 맨날 이럴 거야 커져만 가는 내 마음 제발 어떻게 좀 해줘요 뭘 해도 지금 다 슬프게 되네요. 아 네 데이식스 언젠가는 제 주간회에서 단체를 한번 제대로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장기와 수비 장기를 제가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? 그럼요. 그날을 기대하면서요. 자 우리 성기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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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고마웅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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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